자 그 다음 이번엔 불규칙 변화동사 앞쪽에서는 규칙동사 ed 붙이는거 그래도 규칙이야 이번엔 불규칙 아 이거 엄청나요 진짜 엄청나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보통 이거는 그냥 별도로 외우고 bear, bore, born, bit, bit, bitten, become, became, become, begin, began, begun, blow, blue, blown 해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물론 단어의 의미도 외워야지 이건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건 다괴야 다괴어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외우세요 방법 없어요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도 이거 많이 틀려요 자 다 외우시고 여기도 또한 맞춰서 써오도록 합니다 choose 앞쪽에서 찾아야 돼 방법이 없잖아 아니면 외우든가 그래서 화면은 얘는 chose 그 다음에 chosen 이렇게 해서 오 자 하나가 여기서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en이 붙는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위에서 찾아서 써오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음 practice 봐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보여야 되느냐 당연히 과거 시제 배웠으니까 과거 시제로 되겠지 대부분 대부분 모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my that 여기는 4형식으로 썼다 나에게 엽서를 지난주에 그러니까 과거 맞네 그죠 그럼 send의 과거 시제니까 sent를 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 여기에 있는 동사들을 어 바꾸어서 어 저기 뭐야 해 바꾸어서 써 오도록 하세요 근데 모든 게 다 아마 과거는 아닐 거야 대부분은 과거 겠지만